안녕하십니까 상돌이 TV의 이상도입니다. 오늘은 와이프가 없는 틈을 타서 여러분들께 강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.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강좌를 하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휘파람을 쉽게 부는 방법을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입니까? 휘파람 부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휘파람을 멋있게 부려면 손모양을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시고요. 그리고 이 손모양의 이 끝부분을 혓바닥에 가져다 되는 겁니다. 처음 배울 때는 혈을 안쪽에다가 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열심히 물어보니까 혈의 어느 부분인지는 상관이 없어요. 그냥 혓바닥이 되고 해도 소리는 똑같이 됩니다.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. 잘나죠?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혓바닥 그냥 편하게 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똑같이 나지 않습니까? 혓바닥에 어느 부위를 대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혓바닥에 손끝을 가져다 된 다음 바람을 불어내는 거죠.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 잘되지는 않아요. 처음에는 당연히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저희 딸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지만 저희 딸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저는 이거를 아는 동생들한테 배운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배운 다음에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밤에 그때 기숙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 잠을 다하지 않고 거의 밤새도록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다인 소리가 나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만이면 다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바람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는 각자 연습을 많이 해서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. 다시 한 번 들려드릴게요. 그거 왜 안 그래야죠? 한번 드빙이도 연습을 해볼래? 어디다가? 여기 혓바닥에 할 건데 이게 처음부터 잘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.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은 재미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힘들게 연습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저처럼 크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. 소리 잘 못 내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. 옛날에는 이것도 잘되는데 지금은 안하니까 또 안되네요. 어떻게 해요? 이거는 이빨 틈 사이에다가 바람을 빨아주게 이것도 처음에는 연습을 안하면 안 돼요. 뭐든지 제대로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연습 없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냐 너의 템트에 나오면 안 돼요. 자 그러면은 너 나오면 나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. 야! 야! 뒤로 가면 어떻게 해? 아야! 자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. 이게 침이 많이 보여서 좀 즐거워요. 이어요!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재밌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